항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웨인과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죠. 그리고 금융투자가 기계적인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아주 이유있는 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죠. 램시마스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정말로 큰 시장이죠. 지금 현재 램시마스 시의 점유율이 유럽에서 8%인데 앞으로 2년에서 3년 내에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바이오 베터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지 않았죠. 나스닥 선물이 0.7%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 21% 정도 하락하는 분위기에 우리 정치의 아주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죠. 미사일 도발도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나타났고 이런 지정학자 리스크에 지금 외인 기관의 매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거기다 공매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또 밀었겠죠. 사실 저런 도발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밑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겁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거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이 또 있는 상황에 저렇게 또 도발을 하니까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일본 증시는 0.1%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중국 증시도 0.1% 상승 홍콩 증시는 0.3% 상승입니다. 우리나라만 많이 하락했죠. 코스피가 0.1.66% 하락에 코스닥이 1.9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하락이 아주 크게 일어났는데 오늘 개인들만 1조 2,500억이나 매수를 했죠. 코스피 쪽에 웨인 기관이 2,000억 매도에 기관이 8,200억 폭탄 매물을 쏟아냈고 코스닥은 웨인이 1,000억 매도에 기관이 1,500억 아주 강하게 매도했는데 기관의 매도가 더 크게 일어났죠. 전체적인 시점 분위기가 다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1.9% 정도 하락을 했고 삼성전기도 3.7% 그리고 SK하이닉스 2.8% 그리고 삼성SDI가 5.8%나 급락했죠. 카카오 네이버도 지금 4% 3% 정도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부분도 훨씬 더 좋지 않았죠. 제약바이오는 웨인 기관이 지금 2,500억 갖다 던지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매도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셀트리오는 지금 1.5% 하락을 했고 펠스케어가 2.4% 그리고 제약이 3.4% 하락했는데 HLB그룹은 지금 6%대 그리고 10%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노토스는 연속 사업가 계속 진행 중이고 오늘은 원수위드창으로 강해갔던 제약바이오 들도 약세를 받았죠. 녹십자 MS가 13%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4% 이상 하락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알테오젠도 5.6%나 하락했죠. SD바이오 5.8% 그리고 녹십자도 4% SK바이오도 4% 이렇게 제약바이오 부분의 하락폭이 아주 깊게 일어났습니다. 아주 깊게 일어난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른 종목들이 몇 개 나오지 않았죠. 오른 종목들은 몇 개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셀트리온 보면 오늘 공매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매도가 3만 7천주 정도 공매도가 좀 나왔는데 이 정도 공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계속 매수하고 있죠. 계속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1만 3천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금융투자가 기계적인 매도였죠. 7만 7천주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8,200억이나 매도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기계적인 금융투자 매도가 나온 상황이다. 개인들이 2만 3천주 받았고 그리고 연기금도 오늘 들어왔죠. 5천주 들어왔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3만 4천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셀틴 헬스케어는 외인이 들어왔죠. 여기도 JP모가 멜린치 외인이 들어왔고 기관이 금융투자가 거의 다 팔았습니다. 8만 5천주 연기금이 9천주 정도 매도놨죠. 제약 같은 경우 외인기관 양매도가 좀 나오면서 3.4%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 셀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램시마 SC 바이오 베터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시장 점유율이 높여갈 가능성이 점점 커졌죠. 그러한 상황에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2분기부터 실적이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1년 반 동안에 정말 시지 않고 엄청나게 이미 조정을 했죠. 이미 조정을 한 상태에 이런 금리와 물가 이런 부분에 크게 또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이고 실제로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모멘텀이 상당히 좋죠. 램시마 SC라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아주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년에 또 유플라이마 미국 시장 고농도 바이오 시뮬러로 진출하는 부분 또 상당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지금 환경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 분위기 정말로 좋지 않고 낙폭이 컸지만 시장 평균 대비에서도 강했죠. 1.5%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이선을 좀 지켜냈죠. 거의 오이선 시키려는 노력이 좀 나타났고 골드만삭스가 연속으로 계속 매집 중이죠. 지금 3만4천주 또 들어왔는데 이 정도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계속 매집하죠. 여기서부터 계속 매집. 여기에서부터도 매집을 했고 매집 매집 매집. 잠깐 팔았다가 매집 매집.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밀어올리고 어느 시점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얘들이 이렇게까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매수 들어오다가 한 번 날 잡아서 예를 들면 3만4천주가 아닌 34만주 정도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확보를 했다 싶으면 아주 크게 물량을 베팅을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렇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면 이제 추세는 완전히 돌아설 겁니다. 돌아설 거고 지금처럼 금리와 물가 이런 부분 상당히 불안불안하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램시말스시와 그리고 유플라이마 그리고 아바스틴 그리고 흡입형 레키로나까지 지금 모멘텀이 너무나도 거의 뭐 종합선물센터처럼 아주 확실한 모멘텀들이죠. 확실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은 피난처 같은 역할을 셀트리온이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럼 결국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시장이 크게 조정했지만 그래도 양호하게 잘 버텨냈다라고 볼 수 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2.4% 조정을 했지만 12선 언제리에서 제재를 받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뭐 조정을 좀 할 수 있죠. 오늘 같은 분위기면 살아남은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이 좀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3.4% 좀 내려갔는데 자 지금 이렇게 좀 눌러졌지만 수급은 살아있죠. 수급은 좀 살아있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조정을 했지만 렘시마스시 그리고 2분기 실적 기대감 1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모든 스토리로 봤을 때 이게 패턴대로 육신 맞고 떨어지는 육신 맞고 떨어지는 이 패턴이 나올 거냐 아니면 이렇게 떨어진 차가다가 밀어올릴 거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방향은 위로 사버릴 건데 지금 뭐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봐서는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보면 골드만 석스가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매집을 하고 있죠. 이런 분위기면 어느 정도 조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강한 매수가 들으면서 장대양봉의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는데 오늘은 뭐 엄청나게 많이 매도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셀트리온의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업가치 성장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계속 이어지죠. 4년까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2028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도는 아주 크게 급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셋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